안녕하세요. 오늘 먹을 음식은 오레오 오즈 시리얼입니다. 후식이에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의 음식을 먹겠습니다. 본식을 너무 매운걸 먹었어요. 그래서 달달한게 땡겼습니다. 너무 매운걸요. 너무 매운걸요. 너무 매운걸요. 콩나물 본식을 너무 매운 걸 먹어서 귀가 멍멍해요 중간에 기름을 씻어먹고 너무 맛있어 고춧가루 아 고소한 고소한 고춧가루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너무 맛있다 아 핫도그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렇게 이렇게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고춧가루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한글자막 by 한효정 맛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너무 맛있어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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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 너무 맛있어 설탕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청양고추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.